아하 유튜브 하이 안녕하세요 짠입니다 자 오늘은 트레골 장갑부터 산다 그랬죠? 주울룬 두개 주울룬 두개 사자 사주세요 주울룬 두개 꽤나 랩룬에 많이 파네 트레골 장갑이 인기가 많네요 어? 어... 꽤나 나잖아 풀론 풀 아이고 바로... 바로 까했네 엠룬에도 팔렸는데 랩 랩 랩 왈 랩 랩 이스트 랩 풀 말 풀 말 풀 어스름의 덫 잠시만 이거 어? 이거 팔자 마침 딱 어스름의 덫이 남았는데 이거랑 트렁 이거랑 트렁홀이랑 바꾸자고 하니 기분좋게 바꿀 수 있겠네요 이거랑 트렁 외필부터 잡고 있을까 아 아아 아 내가 기껏 돈 주고 샀는데 오 체감될 정도로 세졌어 잠깐만 냉기 3스킬이 나오진 않겠지 짠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는 우버디아를 복수할 수 있을까? 하얀죠. 내찬이 좀 떨어져도.. 생명력을 빼자. 이번 우버디아는 어떻게든 잡는다. 왜 또 포인트가 바뀌었지? 위쪽으로. 굉장히 오른쪽 측면이었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 안 떴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복조항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단계가 우버디아한테 딱 떴네. 잘 됐다. 넓은 필드에서 비교봅시다. 어디있어?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화염 저항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. 큰일났네. 꽤나 아플지도. 한개 더 세졌다. 빨려 빨려 더 챙겨 이리와 잠벼 잠벼 널 잡고야 말겠어 못 잡을 것 같은 이 분위기는 뭐냐 피가 안다냐 너 안 돼 이럴 순 없어 비가 차잖아 소설어는 오버디아를 잡을 수가 없어 슬픈 현실 피 회복을 능가하는 딜이 아직 안 나왔나봐요 안 나왔어 아 플리로 제가 잡을 수 있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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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센 게 아니고 용병이 센 거였나? 어? 급볼? 매태? 이건 혹시 모르니까 방어를 높으면 쓸지도 하우스 암호 주워놨었나? 주워놨었던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거보다 좋은 거니까 파워런을 좀 돌아야겠는데 기본런이 없어가지고 파워를 좀 돌아야겠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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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테파르티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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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... 그 벌... 카우사운 벌이자 이제 몇 대 안 때려도 애들이 죽어... 헤비벨트는 필요가 없고... 아... 아... 내가 지금 벨트가 없구나... 에라이... 이건 진짜 필요없는걸... 아... 삼솟... 약삽... 약삽... 미... 이 전쟁이 있으신가요? 이 전쟁이 어떤 걸 Giovanni 사라지 GR escaping? 지금의 смерть한σε일이 없고 이따가 없었어 못했을때 전쟁은 나에게 죽었을때 띕위에 죽었을때 지켜버리지 못해 이 전쟁을 훔쳐지 못해 그리니를 죽었을 때 이 전쟁을 훔쳐지 못해 minutes Vishnu 이게 더 낫잖아 부캐한테 저거 싹 빨리 옮겨줘야겠는데 창고가 이제 슬슬인데 타워도 가자 여기 이 세 개에서 좋은 거 나온 적은 없어 슬슬 냉기 데미지가 반 피를 깎네요 아프네 저항력이 없어가지고 그래 삼소생 필요 이렇게 왔모vious 오오오오 다는 거 다는 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아저씨야 마지막 hospital 이런 룬을 얻으러 온 게 아닌데 일단 돌기는 이렇게 계속 돌아야겠다 그래도 죽은 룬이 탈룬이 없네요 랄룬 엠룬 탈룬 이거를 좀 채워달라면 돌아야 돼 소모이가 나 피트도 돌 수 있네 이제 엠은 딱 나아졌네 돌 다 썼는데 잘 된다 아 이게 딱 포인트가 정해져 있으면은 진짜 맘 편하게 딱 쓸텐데 아 맞다 이거 그 폴 한다고 그랬잖아 진짜 팔라를 하나를 키워놔야 되나 오버디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되네 아니 잠깐만 애니참 그럼 묻지마 아무거나가 되게 싸하지 않을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면 되잖아 왠일로 좀 색깔이 알록달록해 나왔던 것만 잘 나오네 나왔던 것만 잘 나오네 나왔던 것만 잘 나오네 엠 다시 아 헬로는 없구나 아랫 영상이 낮으면 안 돼서 실패자 아 아 근데 내가 애매할 데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오 빨라 빨라 오 이제 좀 무빙 안해도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네요 오 오 얘네 다 잡고 싶어졌어 인근히 이렇게 덩치 큰 애들은 잡는 재미가 있다는 말이지 아프긴 좀 아프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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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차일은 안좋아도 되구요 배신을 만들어줄까? 아 그럼 랩룬이 없구나 내가 랩룬 하나만 있어도 농병 갑옷 배신 만들어줄텐데 아멘 아 아 아 아 오 잘 잡아 오우 홈 3개인데 좀 아쉽네 다음엔 스타터로 세신을 해볼까 다음엔 스타터로 세신을 해볼까 다음엔 스타터로 세신을 해볼까 뭐야 뒤에 있었어 뒤에 못봤었는데 트라웅을 오늘 못 구하려나 보다 아쉬운데 왜 한 대도 안 맞냐 아무리 랜덤하게 때린다지만 때려봐라 때려봐라 아쉽게 어떤 아쉽게 아쉽게 아쉬웅 아 여자랑 아살로 운이니까 내가 들고 간다 살아야지 막 계속해서 뭐가 나오기를 바란 건 아니지만 너무 안 나오는 느낌에 우주해진다 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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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도 좋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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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불어오어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더라? 아.. 파우더고 있었지 오.. 그래 한방에 한명씩 그냥 처리가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안좋은 스킬은 아니지 노바 한 두세대 쓰는거에 비해서 얘가 한방에만 죽일 수 있다면야 차속도 아니겠어요? 이제 물론 노바로 한방에 죽여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와.. 피해징폭이었으면 바로 죽었다 오호호우 풀룬 어? 이러면은 풀런 주고 사? 아 근데 좀 풀런 주고 사기에는 너무 풀런이 비싼데 풀 줄 줄 코 코 풀 풀 코 코 우운 우운 풀 팔 팔 코 팔 코 술 음.. 풀런? 풀런이 있을 때가 근데 참나보우심장 밖에 없는데 오심을 하나를 어차피 내가 아 잠깐만 애니참을 차라리 먼저 먼저 사자 풀런으로 싸게 싸게 아무거나 사는 거야 뭐 풀룬에 파는 사람 없나 싸게 싸게 아무거나 묻지마 싸게 싸게 아무거나 묻지마 험 아 아 으 으 으 으 뭐 치아 내 보자 플룬에 제시를 해서 한번 사봅시다. 중간 사이즈인데 지금은 아직 많이 안풀려서 좀 값이 좀 나가나? 좀 체크를 하자 올레지 맥스를 15 어저당하네요. 이거 한번 해보자. 학급이네. 10이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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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플로냅 판다 이거 사자 좋아 장이 플로냅 판다는 사람을 찾았으니까 무섭게 달려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외국인인가 보다. 어? 키가 다 떨어졌어. 과연 한다는 메시지일까요? 뭐가 메시지 하나가 왔거든요. 과연? 어? 터락됐다. 이 사람 파는 거 가보자. 괜찮을 것 같아요. pp1 pp1 3 이거 회복저지 회복저지? 이걸로 하고 평타를 좀 때리면은 여우 땡큐 땡큐 생명력 참을 하나 더 뺍시다 이제 땡큐 이거 해볼까? 아니다. 필요 없다. 내가 애니참을 샀는데 굳이 잡겠다고 내가 고생할 필요가 없지. 여우 그래도 모저가 또 10 10 이네. 그래서 11이 어디야? 그래도 깨알같이 나와준 플룬 덕분에 1스킬 1스킬도 올라가고 말이야. 그쵸? 1스킬 10 1스킬 겨울 1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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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노월 노월도 좋은거 하나만 나오면 인생 역전인데 탈! 탈 좋구요 탈론 맞춤 없었는데 왔쓰 탈을 봤더니 안다를 안잡았네요 레벨이 1이 더 오르면 데미지가 또 더 오르겠죠 에메랄드 하나 나와주면 좋겠는데 탈을 봤더니 탈을 봤더니 탈을 봤더니 탈을 봤더니 탈을 봤더니 탈 좋고 탈을 봤더니 탈을 봤 Madame 정확하게 설마 안쓰겠어 아래에.. 어 잠깐만 잠깐만.. 죽어버렸다 아래에 오른쪽 아래에 오른쪽 아래에 오른쪽 오오오오오.. 이건 비쌀 것 같으니까 팔자 2대? 1대 컷이 나야되는데 2대 Gen X2 가봐라 확실히 용격이 많이 아파하네 저항력이 좋구나 목걸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짠 아 성전 받고 오 짠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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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에테가 아 아 아 만들어 보자 어차피 헬룬 없으니까 룸도 크립티가 아니냐 그치 랄 피르 팔 폴 나이스 17 떴네요 이러면 이거는 버리자 근데 세 가지 오라 시너지가 좋아지면은 영상이 레벨이 높으면은 더 시너지가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세 개를 쓰는 순간부터 시너지가 그냥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그걸 잘 모르겠네 차는 속도 보니까 비슷한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 디아원은 시간을 좀 잡아먹기는 하네 9분 파소기 하나 으 아쉽다 여기 매찬만 붙었어도 이거를 신었을텐데 그죠? 순결시간 절반이면은 매찬빼기가 좀 그런데 아쉽다 다 별로네요 그래도 성장했네요 그죠? 뭐 했지? 아 그래 17렘 명상 무기로 구했고 그 다음에 애니참 샀고 그리고 목걸이 샀고 많이 발전했네요 그죠? 그리고 메찬을 포기를 하면 저항력이 올라가는데 메찬 포기할까? 메찬 포기하자 아닌가? 지금 내가 돌 수 있으니까 메찬을 포기할 이유가 없나?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돌 수 있잖아 못 돌은 것도 아닌데 한 번만 돌고 끝내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 이 녀석들 내가 니들한테 복수를 한다고 했었지 이제 복수가 가능하죠 달려드는 애들 맨날 못 잡았는데 CC 해봐야 Fred 돌이다 그리고 일단 이fer 회사 이빈 이제 피트도 다 롤 수 있겠지 어이 충분해 충분해 이 정도면 이제 피트도 돌 수 있어 사실 피트에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게 있나 얻을게 베이스가 베이스가 없지 않나 아 에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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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란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다 여기서도 그리고 용병 에테 뚜껑 정도 그리고 모너크 하나 생각해보면 모너크를 살기를 참 잘 한 거 같아 지금까지 모너크가 구경도 못 한 거 보면 레벨 84 될 때까지 모너크 구경을 못 한 거잖아 내가 안 샀으면 지금까지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인작 사기를 잘했다 인작 사기를 잘했다 아 아깝다 크립직 소드 그 그러면 좀 탈텐데 줄줄이 소세지 만듭시다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나나 이거랑 이거랑 어우 많이 나네 네네 이제 다 잡을 수 있죠 뭐 득템할 거란 생각으로 온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보석 하나면은 뭐 나쁘지 않지 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정신이 이거 한번 다음에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이런 거 좀 국회한테 좀 옮기고 그러고 가야겠다 너무 너무 지저분하다 이렇게 옮겨야겠다 이렇게 옮겨야겠다 근데 버릴까 버릴까 이것도 필요 없잖아 사실 얘도 필요 없잖아 신발 장갑 구해야되고 보기 구해야되고 이건 딱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열심히 돈 모아서 소서 횃불 하나 구해주고 나머지 저항참 좀 넣어주고 만화가 왜 이렇게 많아 만화가 왜 이렇게 많아 자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